속보입니다.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후난성 등 양쯔강 유역에 연일 폭우가 쏟아져 올해 벌써 세 번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후난성 쯔싱시에는 하루에 6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산샤 때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지역은 직선거리로 약 590km 떨어져 있지만 같은 양쯔강 유역의 위치에 있어서 홍수의 여파가 산샤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폭우 피해가 양쯔강 유역을 따라 내려가면 다음으로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은 장사와 우한입니다. 홍수의 여파가 산샤댐에서 약 390km 떨어진 장사와 약 280km 떨어진 우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후난성 북부에 위치한 대형 담수호인 둥띵호와 장시성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담수호인 포양호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폭우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대만을 휩쓰는 중국 복권성에 상륙 후에 열대저압부로 약화해 소멸한 3호태폼 개미가 다량의 수증기를 남겼으며 이 수증기는 서풍에 실려 이동하면서 비구름대를 형성하여 중국 동북삼성 선양 등의 지역과 북한에 큰 비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북한과 중국이 국경으로 둔 압록강이 60년 만에 쏟아진 최대폭우로 범람했습니다. 저도 날씨 방송 중에 압록강 범람 소식은 처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는 중국 랴오닝선 당둥시의 관광지인 압록강 단교 일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완전히 통제됐고 도심의 빈장중로 압록강 공원은 물에 잠겨 수심이 2m에 육박했으며 단둥시의 이재민은 3만 명에 달합니다. 범람한 압록강의 홍수 피해로 인하여 북한 주민 5천명이 고립된 위기상황에서 4200명이 구출된 것이 밝혀졌으나 나머지 800명의 생산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인근 지역이 특급재해비상저역으로 선포됐고 인명피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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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